7월 12일자 한국경제신문은 이민아 기자에게 흥미로운 칼럼이 실렸습니다. 2016년에 실렸던 경향신문에 기자 칼럼에 소개되었던 아저씨가 아니라 개저씨, 아저씨가 아니라 개저씨들의 만행을 소개하는 의미있는 칼럼을 소개합니다. 칼럼의 지적은 그때나 지금이나 면면히 흘려내려오는 것이고 그것이 안희정 사건을 비롯해서 이번에 박시장 사건의 불의에 깊게 놓여 있습니다. 그 칼럼 내용에 이런 게 나옵니다. 한국사회의 권력의 핵심을 차지한 아저씨들은 기회가 되면 훌러덩 체면을 벗고 짐승이 되길 주저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수치심에 침묵할 테니까 자기 조절 따위는 거추장스러웠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또 한 내용이 성에 관한 범죄는 대개의 경우 성을 가해자가 추구하는 부차적 이익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권력의 쾌감이다. 피해자가 전전건강하며 반항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상위 권력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 두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건을 바라보는 판이한 시각입니다. 세상이 다양한 것처럼 이번 박원순 시장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정말 다양합니다. 이런 시각 가운데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은 진영 논리에 깊이 매몰된 남이지 자기 편을 무조건 옹호하고 감싸 안으려는 사람들의 그런 태도입니다. 한 진보진영의 알만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가 한 여성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지는 모른다. 나머지 모든 여성이 그만한 남자 사람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참 유감스러운 표현이네요.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진영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 많습니다. 친녀 성향의 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순신 장군도 관노와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다고 제사를 안 지내냐 이런 흠한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에 대해서 2030대의 공분을 중앙일보의 김수정 정치에 딛다는 예리하게 드러냅니다.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아주 최종적 행태의 가해였다. 정세량 씨의 소설 시선으로부터의 문장을 공유하면서 연대의 목소리를 낸다.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아주 최종적인 행태의 가해였다. 여성 인권, 약자, 피해자 중심 어쩌고 저쩌고 하던 분들이 아닌가. 누구도 피해자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수년간 성추행을 한 사람은 성자로 애도되고 피해자는 자신이 착하고 멀쩡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된 것이 아닌가. 님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기가 막힌다. 아무렇지 않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세상이다. 이 나라가 너무 싫다. 이게 2030의 생각이 깊은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다음은 일탈의 이유입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본래 세상을 지배로 보는 시각에 익숙한 사람들도 있지만 실상 사건의 주인공들이 그런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아직은 손에 넣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권력을 지게 되면 사람들이 서서히 변해가게 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모시던 척척 대령에서 바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의 성추몽 사건은 이런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불쾌하게 얘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강제하거나 강요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꾀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불편하게 얘기는 것은 차별적으로 대우함과 함께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저는 들고 싶습니다. 딸아이보다도 어린 직원에게 강제나 강요나 그 이상 이하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난 권력자의 성추몽 사건이나 대부분 판결로 복역죽인 성추몽 사건들의 주인공들도 결국은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강제하거나 괴롭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죽음의 당사자는 영원한 침묵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식과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 때문에 자신의 단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범하지 않은 죄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더러워질 것을 우려해서 하나뿐인 생명을 저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가해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 나라가 너무 싫다. 이런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7월 13일 날 방송되었던 덮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보시고 윤은호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인건 변호사 출신이라서 더더욱 용서가 안 됩니다. 국민과 서울시민을 속이고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도 다 알면서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바빴던 사람이 자살로 용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 진실을 밝히고 반성하고 니우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속죄하며 살아야지 목숨을 끊어서 용서받으면 안 됩니다. 장례가 끝났기 때문에 망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용서하는 편이 또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나약함과 연약함 그리고 이중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피해자의 고소장이 유일한 증거일 뿐이고 고소인이 앞으로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가 사회 차원에서 이루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권력에 가까이 다가선 사람들은 자신을 한 번 정도 더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고 항상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연언호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이것에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TV와 영어방송 GONGTV, 공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